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화려한 무대를 화면에서 치는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여기는 음악을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음악은 죽였어요. 제가 프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커튼이 열리고 이렇게 아가씨들이 춤을 춘다던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여기 올려놓을 수 있겠죠. 아가씨들 대신에.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닫히는 겁니다. 아 이게 커튼이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는 것을 이렇게 무대가 열리고 닫히는 화려한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하고 16대 9로 합니다. 16대 9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화면에 바탕화면에 가져올 무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절개찾기 가져온 게 있어요. 여기 현재 이런 무대를 가져왔어요. 일단 가져와 볼게요. 터치하면 이렇게 이제 무대가 왔습니다. 이런 무대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무대 이렇게 치면 다양한 여러 가지 무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은 영어로 구글에서 스테이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제 무대가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고정시키나 버리겠어요. 저장 터치해서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이리로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시작 위치 끝 위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입고를 해버리면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입고를 하고 두 분 따닥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늘리게 하고 일단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대를 가져와야 되죠. 그걸 레이어로 갑니다. 역시 절개찾기에 가서 무대를 일단 무대를 가져오기 전에 그 무대 위에 춤을 춘다던가 자기가 놀이를 한다던가 자기가 여행 갔다던가 그런 놀이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렇게 두 아가씨가 춤추는 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오른쪽에서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고 툭 터치하면 그린 칼라가 빠졌죠. 이런 것이 크로마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28로 되어있죠. 아래쪽은 50으로 되어있죠. 50은 그대로 두고 28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50으로 갖다 납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오른쪽에 가니까 아가씨들이 희미하게 보이죠. 이렇게 50에다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런 노이즈가 생기죠. 그루터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걸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빼서 외면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음악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편집상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음악을 죽이겠어요. 음악을 이렇게 오디오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걸 터치하면 오디오가 무음이 됩니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도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무대 가운데 갖다 놓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잘라 버리겠어요. 앞부분에 선택을 한 다음에 가위를 눌러서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리밍 이걸 터치하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이 잘립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한 것을 잘라 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밀면은 처음부터 보이겠죠. 이런 춤추는 사진은 이런 동영상은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춤추는 그런 동영상은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직접 이런 무대를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대를 가지고 했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저는 여기 절개찾기에 이미 등록해 놨어요. 절개찾기 터치해서 여기 무대를 이것을 가져오겠어요. 무대를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무대를 가져왔는데 이때는 화면에 꽉 차지 않죠. 가장자리에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꽉 채우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뭐냐면 터치해보면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 분할 지금 OFF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OFF란 글자에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화면이 꽉 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지 말고 화면 분할 이걸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래를 쭉 내려오면 크로마키가 있어요.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그리고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 적용을 여기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그러면 청색이 빠졌죠. 이게 현재 청색이 있는데 적용을 터치하면 이게 청색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28로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금 앞으로 당기면 무대가 더 또렷해집니다. 보세요. 무대에 별 있죠. 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져가니까 더 뚜렷하게 별이 보이죠. 왼쪽으로 가져가면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별이 안 보입니다. 이걸 조절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서 그 무대를 선명합니다. 이런 무대는 어디에서 이 사진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뒤로 되돌렀습니다. 잘못 눌러서 제가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무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현재 이와 같은 이런 무대는 이런 무대가 있는 그런 것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울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가운데가 청색인 그런 무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픽사베이에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검색해서 구하세요. 그렇게 구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별이라든가 여기 있는 별이라든가 이런 장식이나 이런 장식은 파워 디렉터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은 파워 디렉터에서 가져왔고요. 이런 것도 파워 디렉터나 혹은 키네마스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장식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죠.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에 보세요. 아래쪽 부분에는 검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저는 안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안개를 가지려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딱 터치해서 그 다음에 오브레이 있죠. 오브레이 오브레이 이걸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안개라고 이게 있어요. 오브레이 안개 이 안개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다운받느냐 하면 저 밑에 가면 더 바퀴 있죠. 여기 가면 여기에 이 아이콘 속에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뒤져보면 아래로 뒤져보면 안개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면 안개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여기 나오네요. 안개 안개 있죠. 다운받습니다. 다운받는 건 터치해가지고 저는 이미 설치해서 설치되면 여기 다운로드가 떠요. 그러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개를 터치해서 그중에서 저는 이걸 가져오겠어요. 여러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안개가 왔죠. 안개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 안개가 지금 현재 무대 뒤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점 위에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점색을 터치하면 뒤로 보내기 했어요. 뒤로 보내기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이거 안개를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기 터치하면 보세요. 여기서 이 무대의 뒤쪽에 이 안개가 가 있죠. 이렇게 앞뒤로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조절할 것이 뭐냐면 안개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겠죠.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오버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버레이 오버레이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요 커튼 콜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 이 커튼 커튼도 아까 SS 스토어에 가서 다운 받으면 돼요.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제로 제공하고 있어요. 커튼 터치해가지고 지금 무대가 열리는 거 열리는 거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리는 거니까 오픈 이걸 해야 되죠.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오픈이 3개 있어요. 여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해보겠어요. 자 커튼 콜이 여기 왔어요. 화면을 보세요. 여기 왔어요. 이것을 터치해가지고 좀 크게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덮어야 돼요. 완전히 덮어버리고 조금 내려오서 화면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걸 선택된 커튼 콜이 선택된 상태에서 점 3개 예리로 갑니다. 여기 가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커튼 콜이 무대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뒤로 보내기를 해야 돼요. 뒤로 보내기 그러면 무대 뒤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이 해보겠어요. 그러면 무대 뒤에서 커튼이 열리고 아가씨가 나타나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늘리겠어요. 무대가 닫히는 것도 해보겠어요. 지금까지 무대 열리는 걸 보고서 무대 닫히는 것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지금 현재 극이 없네요. 안개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 안개도 끝까지 밉니다. 여기서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무대가 닫히게 해보겠어요. 무대가 닫히는 것도 역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 오브레이어로 터치합니다. 여기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뒤로 가서 취소하고 취소하고 여기서 다시요. 레이어로 갑니다. 다음에 오브레이어로 터치합니다. 오브레이어로 터치한 다음에 커튼 터치해요. 커튼 터치하면 이번엔 닫히는 거죠. 클로즈죠. 클로즈니까 아까 오픈을 양쪽에서 열리는 걸 했죠. 닫는 것도 클로즈 양쪽에서 닫히는 걸 이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툭 툭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밑에 타임단에 보세요. 바깥으로 나갔죠. 끝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여기에 화면을 일단 잘 안보이니까 이걸 제일 앞으로 가져오겠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겠어요. 그 다음 맨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위로 올라와서 보면은 화면을 꽉 채워야 됩니다. 커튼을 허점에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서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 커튼은 무대 뒤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커튼 콜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점 3개를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야 되죠. 뒤로 보내기 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럼 플레이 안 시켜 볼게요. 제대로 막게 되는 거 볼게요. 커튼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커튼이 지금 잘 닫히고 있죠. 이렇게 커튼을 열고 닫고 합니다. 여기에 음악을 주면 되겠죠. 아까 음악을 다시 살려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을 이걸 터치해서 다시요. 음악이 되는 이걸 터치했습니다. 이 파일을 그 다음에 이걸 터치합니다. 음악은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음악을 다시 터치해서 살립니다. 이걸 터치하면 다시 살아나죠. 저장합니다. 프레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 끝부분을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무대에 무대를 만들고 무대의 커튼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 이렇게 뭐 아가씨 아니라도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져가서 꾸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주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악은 음악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바꿔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친구들과 공유한다던가 혹은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무대에서 커튼을 열고 닫고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